안녕하세요 왜? 눈은 잘 보이세요? 아니 왜? 아 제가 뭐 하나 설명드릴게 있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방송중이요? 아니요 군대 안녕하세요 리타님 이번주 일정표를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리타님 눈 안보셔가지고 지금 침대에 누워계시니까 일정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리타님 목소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리타님 목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고 일정표도 리타님과 악어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악어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타에요 여러분 보셨죠? 아까 리타님 실제 목소리입니다 자 리타님 이번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생방송을 평소와 좀 다르게 하는데 어떤 생방송을 할까요? 캠방송 어디서 하죠? 스튜디오 아니죠 악어 유튜브에서 하죠 악어 유튜브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악어 유튜브에서 몇시에 하죠? 8시 그때 오면 뭘 할 수 있죠? 캠방요 누구 캠방? 우리 캠방 멤버들 전체 얼굴을 볼 수 있는 오랜만에 다같이 모여가지고 캠방을 하죠? 네 그럼 꼭 와야겠죠? 네 네 그 다음인 일요일에는 뭘 할까요? 마크헤이지 마크헤이지 2회차가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마크헤이지4 저번주에 1회차 진행했는데 와 장난 아니었거든요 마크헤이요 마크헤이요 이번에 2회차에는 제가 살짝 들었는데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특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거 같아요 이거 공개되면 안될 수도 있는데 기대되죠 뭐라고? 아 그냥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이해했다가 하하하하 뭐? 아 왜 속삭이고 그래요 아니 누가 크게 들으면 안되니까 비밀이니까 작게 얘기했지 그래서 특별 이벤트 뭔데 아니 그날 생방송 직접 보면 알 수 있겠지 진짜 멍청하게 자꾸 이럴래? 그러네 뒤집으십냐? 자 여기까지였구요 여러분들 저희가 요즘 토요일 일요일 오후 8시 생방송말고도 수요일에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도 앞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수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로 많이 찾아봅시다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네 녹화 껐어요 아이C 녹화 안 껐어요 으흠 흐흥